지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말고도 이 파이넥스 기술을 가진 철강사가 있나요? 파이넥스 기술을 보유한 철강사는 저희 포스코가 유일하고요. 우리 파이넥스의 유동환원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넥스 기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고유의 제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찾아가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파이넥스 기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이넥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환원도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해서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포항제철소 내에 위치한 파이넥스 E 공장입니다. 포스코는 2007년부터 파이넥스 기술을 상용화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수소환원제철의 증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이넥스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을 주실 포스코 파이넥스 기술 개발 섹션의 이창영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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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넥스 기술 개발 섹션 리더 이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저쪽에 수많은 모니터들이 보이고 연결된 회로도 무척 많아 보이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곳은 파이넥스 E 공장 중앙 운전실이고요. 철광석이 용선이 되는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곳이고요. 사람 몸으로 치면 브레인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이 파이넥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상용화된 공정이라고 하니까 그 역사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개발된 기술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걸 개발하게 됐는지 역사가 궁금해지는데요. 파이넥스는 사실 1980년대부터 고로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 저감을 위해서 고로를 대체하는 공정들을 전 세계 철강사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는 1992년부터 그런 고로를 대체하는 공정 개발을 위해서 파이넥스를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파이넥스의 플래그십이 되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계속 시작을 했고 2003년도에는 60만 톤급의 데모 플랜트를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최초 상용화 플랜트. 지금 여기 계시는 파이넥스 E 공장이 파이넥스 최초의 상용화 공장입니다. 그래서 150만 톤을 소공격으로 가동을 하고 거기에서 증명된 기술을 기반으로 2014년도에 200만 톤급 상용화 공장인 산파이넥스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최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말고도 이 파이넥스 기술을 가진 철강사가 있나요? 파이넥스 기술을 보유한 철강사는 저희 포스코가 유일하고요. 우리 파이넥스의 유동환원도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넥스 기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고유의 제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세상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부심이 꽤 크시겠어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 기술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 하이렉스 기술이 파이넥스 기술에 기반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저희 파이넥스 기술은 하이렉스와 유사합니다. 고로와는 달리 저희가 유동환원도와 용용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유사하고요. 다른 점은 용용로를 운영하는 방식이 하이렉스는 수소를 활용하고요. 파이넥스의 용용로는 석탄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발생되는 수소를 완전 100%가 아니라 한 25%의 수소를 활용한다는 점이 하이렉스와는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의 비율을 더 높여가는 쪽으로 하이렉스가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동환원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이넥스는 수소를 그리고 파이넥스는 수소와 석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파이넥스 기술이 증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광석이 쇳물로 바뀌는 구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파이넥스의 유동환원도는 하이렉스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유동환원도랑 동일하고요. 이 유동환원도를 통해서 저가의 분 상태의 광석을 다이렉트로 가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광석을 환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파이넥스에서는 용용로에서 발생하는 석탄을 연소해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서 환원을 하고요. 그 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가 75%, 수소가 25% 함유되어 있고요. 그 가스를 통해서 환원된 환원철이 용용로로 장입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석탄과 함께 장입이 되면서 용용이 돼서 이제 샘물이 생산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넥스 기술은 기존의 고로, 가마솥에 끓이는 고로 공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소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파이넥스는 소결 공장과 코크스 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이 고로와 대비했을 때 50% 이하 수준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고로에서 다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저가의 연원료를 저희가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원료 사용 측면에서 저희가 경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출하는 가스 중에 CO2를 가공을 해서 흔히 말하는 CCU 기술과 연계를 한다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그런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넥스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데 더불어서 경제적이기도 한 이 기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 설비들을 직접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죠? 여기가 용흥로 22층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동로를 보면은 유동로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라서 이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계단에 올라가셔서 오른쪽을 보시면 유동로가 보이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방에서 열기가 품어있는 느낌이에요.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가 원래 더워요?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공장에 열기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유동도 보시기 전에 영일만을 한번 구경하시죠. 포항에 최고의 전망 아닌가요? 영일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없으십니다.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죠? 그렇죠. 저희 직원 외에는 없죠. 저 공장이 파이넥스 3공장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3공장입니다. 여기가 이 공장? 네. 여기가 이 공장이고 저기는 2014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파이넥스 3공장까지 생긴 후에 더 파이넥스 기술로 생산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3공장과 이 공장을 합쳐서 2007년부터 무게 생산량이 4천만 톤입니다. 이거는 고로를 제외한 비고로 재선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량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님 고소공포증 없으세요? 없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여기 올라오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싶었다고 고소공포증 있으시구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공장이 유동환원로입니다. 저희가 무형으로 갔을 때 보면 훨씬 크네요. 훨씬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모형은 뭐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형으로 갔을 때 실제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우리가 22층에 올라와서 해도 훨씬 높잖아요. 네. 높고 저 안에 보시면 동그란 원통 모양의 유동환원반응기가 보이실 텐데 저게 총 4개가 있고요. 유동환원로의 높이는 27m 정도 되고 직경은 10m 정도죠. 이거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동환원로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제철업 같은 장치산업은 기술 개발이 개발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용량으로 스케일업 하느냐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아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생산할 수 있죠? 네. 저희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동환원로 기술을 200만 톤 규모까지 스케일업을 했다는 것이 저희 포스코만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스테일이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유동환원로마다 조업 용도가 다 다르다면서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석 환원을 위해서는 한 700도에서 800도 사이의 온도가 필요한데 이 상온의 분광석을 바로 그 온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광석이 이렇게 분화가 많이 됩니다. 그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도 온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반응기별로 온도를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구조로 그렇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탄소 포집 설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설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그 설비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동그란 원통 모양의 베슬 14개가 있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PSA 설비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압력을 변동 제어를 하면서 유동로에서 나오는 벨가스 중에 CO2를 포집해주는 설비입니다. 아시다시피 CO2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이 CO2를 효과적으로 포집해주는 설비이고요. 이 설비를 활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파이넥스에서 배출하는 CO2 배출량은 최대 50%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장추네요. 그 여기서 더 발전해서 왼쪽에 보이시면 산파이넥스에는 14개 베슬짜리가 아니라 20개짜리 베슬의 PSA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 PS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PSA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비밀에 있는 더 높은 건물이 용용로 설비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용용로와는 달리 석탄을 사용하는 석탄 용용로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유성 하늘로구가 훨씬 크고 높은 것 같아요. 아, 예. 높이는 90m 정도 되고요. 아파트로 치면 30cm 정도 높이인데 실제 용용로는 한 절반 수준의 사이즈입니다. 위에 장입산비들 때문에 파우가 높은 거지 실제 용용로는 50m 용용도 높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용용로에서 석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석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루에 4천 톤 가량 석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도로에 비해서는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이다 보니까 한 절반 수준의 스테일업이 성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계속 용량을 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쭉한 석로를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여기가 석물이 나오는 길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셨죠? 아, 이거는 핫 에이프론 컨베이어라는 설비인데요. 유동로에서 만들어진 고온의 환원철을 고온 상태 그대로 유동로 상부로 이송해지는 이송설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석물이 만들어져서 이 아래로 보이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이제 주상이라는 곳에서 하루에 7번에서 8번 정도 출선 작업이란 거 아닙니까? 출선 작업을 통해서 배출된 용서는 저희가 석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서는 토페도파에 심여서 대강 공정으로 운반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철소 오신 기념으로 석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내려가서 직접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아, 지금 열기가 엄청 난데요. 지금 이 석물의 온도가 몇이나 되는 거예요? 아, 이 온도는 1440도 정도 되고요. 높을 때는 1500도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 가까이도 열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펑련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열기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출산 작업자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대한민국 산업의 여권들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분도 계속 운영하셨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7주일 유일의 포스포의 파이렉스 긍정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장 이곳저거 초대해주신 이찬영 유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아나운서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